그가 아기가 스승이에요. 그가 아기만 잘 모르겠지. 그럼요.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마. 다시 어떻게 올라갔냐 하면 되지. 심플한 개비도 나에게 Partners를 지켜보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가 이는을 못 Remo 하겠지. 그저는 태했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오오오오오오 혜루는 그의 정신을 죽여야 할 것이다 래엘은 그의 적은 무한 쇼을 시그어드가 아버지를 아까의 쇼을 갖고 있었다 오닌은 시그어드의 쇼을 가져왔다 하지만 시그어드의 어머니는 아직도 그의 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래엘은 그의 쇼을 다시 재왔던 쇼을 시그어드가 쇼을 먼저 쇼을 가지고 있으며 렛을 수 있는 파푸너가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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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파푸니가 너무 길고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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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아 아니 세이브 안날라갔지? 아 진짜 이씨 죽으면 안돼 인바 이자식아 ㅇㅇㅇ 짝까만 이거 사이로? 달려 순조 보자 미끄리로 빛이 흘린다 생긴거 아닐걸? 와... 도로겐에 오긴 왔는데 저거 저거 저건 빛이 아니야 아...이...이건 개장난해 저거 원컴이라서 이거 막 들이들일 수도 없고 와...저거 뭐또요? she is a light she is a light you are going to make him happy she is a fabulous she is her essa, Stop! Stop it! I can't let them in I will marry you that's right she is so good she is not wrong she is свои she is a bad she is a bad bad she is a bad no, she is a bad she is a bad 그만해! 딜리안. 그녀는 그는 안해만 생각해. 그 전의 눈빛은 빛이 부위한 불가능한 모델이 이 세상이 너무 흐르는 사이에 더 오래 부위해질 것이나면 그는 그 부위에 수는 자신이 없을 것임으로 그리고 우리의 위협을 속에 부위에선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숨겨있어 이곳에 선을 벗겨있으면 시그렛은 그 장면을 띡힐을 벗겨있어 뭐지? 시끄디는 벽에 빠져나고 파프너를 몰아버린을 찾아봤습니다 시그런가 죽을 때로 죽였다며 로렴은 죽을 때를 죽였다 그는 죽이의 죽을 때로 죽였다 시그런가 죽을 때를 죽여 다른 게ут에 비해 그리고 왕을 받을 때로 돌아올게요 지금 이미 안 되겠다는 말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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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가 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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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딜리언, 여기가 보인다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딜리언, 딜리언, 아니, 아니, 너는 없지 너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해 아,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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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내려 도망가야되요 딜리아! 그녀는 떠났어 너는 내 눈을 돌려 그 이유는 딜리아가 죽었을때 딜리아가 죽었을때 딜리아가 죽었을때 죽었을때 나에게 죽었을때 패턴을 전혀 모르는데 빛을 써야 되네 와... 빛을 써야 된단 말인가? concluded ploys 이제 조개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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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아...! 빛을... 빛이여... 또 돌아, 또 돌아... 이 호분이 불쌍히 죽였어! 이 호분이 죽였어! 호분이 죽였어! 저 호분이 죽였어! 호분이 죽였어! 이 호분이 죽였다! 뱅뱅 너무 멈췄다 왜 이렇게 안죽어? 죽은 것 같다 아이 깜짝이야 죽은 거 아니지? 죽은 거 아니지? 안죽을 줄 알았어 죽은 거 아니지? 죽은 거 아니지? but evil can come from the hand behind the guards a familiar hand cold and cruel he tried to fix her with his rituals kept her trapped in that hole she couldn't say which was worse the darkness 에너스... 그는 아버지의 인기 게임을 표현한다는... 그녀는 게임을 만들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그녀는 함께 정의, 그녀는 떠나고 싶었다... 그녀는 죽었으면... 그녀는 죽을 수 없었다고... 하지만... 아마 델리앤은 아직 살아있을 것 같다... 너무 죄송해요. 그녀는 내 마음을 살릴 수 있겠죠. 이 시간에도 그녀는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없지. 미안해, 새누아. 나 나 죽는 이유가 없냐? 자, 너는 더 믿는 이유가 없냐? 잠시만요 하지만, 이 생각은 제 미션은 당신을 미치기를 80대의 어둠을 너무 공감한 꿈을 이 글 섬에 손을 모니라 너로 안수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잘 사랑해 내가 당신의 모든 죄의을 당신은 꼭 흠어졀가 잘 되었을라는 당신은 무슨 순간에 잠시 바라지지 않았을 것이냐? 당신을 잦아갈 수 Hodgkin의 성적을 그쪽으로 보고 계신다면 내가나서 사십산에 가면서 믿어 당신은 남은 걸 바라봐 당신은 당신의 길에立을 수 있게 당신은 동일이 Leaders의 soy deut 나는 그것이 있는 것보다 내가 알 수 없으면rå 내 손이 안 돼... 그 불에서 많이 죽는 바람에... 그... 미로 거기 있잖아. 거기 저거, 극혐이더라. 뭐야, 이거? 왜 안보여? 하...이건 또 뭐야... 나이스. 해약은 끝이 끝났다. 이 두 분을 기´ac하니, 이런 화이자 내가 볼 수 없을 것 같지 않냐 내가 내 past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지 않냐 내가 딜리언으로 갈 것 같지 않냐 내가 내 목표가 될 것 같지 않냐 그 가격은 여기가 무너졌던 반대편 다리 그녀가 무너지지 않냐 잊지 않냐 그녀가 무너지지 않냐 그녀가 무너지지 않냐 마지막 싸움! 이 노래는 돌아올게요. 마지막 장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그냥 깨닫은橋이네? 엄마... 당신이 내가 더 더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혹은 그들을 제거하거나, 그들을 제거하며, 그것은 우리의 선물, 그리고 우리의 직원입니다. 저는 아직 정신을 차례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이 끝에 와서, 그 속삭임이 계속 들린다면, 정신 차린 건 아니지. 그 속삭임은, 그의 정신의 정신은. 먼저, 3년 동안 그녀를 통해, 그럼... 사람들은 자신을 변할 수 있도록 형들은 그리스도 싸울 수 있으며 사람들은 그리스도 사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으며 시간은 어려울 수 있으며 위험은 대단할 수 있으며 액스와 쇼가 될 수 있으며 불이 흔들리며 잔들리며 그리스도 흔들리며 세상은 그리스도 흔들리며 다행이라면 그 장면이 특정이다. 그 장면이 있어야 한다. 그녀가 볼 수 없나. 그녀가 볼 수 없네. 그녀의 장면을 볼 수 없네. 그녀의 장면을 볼 수 없네. 여긴 안 되는 거 같지? 저 다리에서 해야 되나? 그런가 본데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 거 같아 이거 너무 낮지 않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야 이거 난해하게 만들어놨네 게임을 진짜 안해하게 만들어놨어 이걸 못띠지 어 저장이 됐다 이걸 뛰겠냐 얘는 못띠 얘는 얘는 나약해 너무 지금 세이브는 됐는데 저기 길이 하나 더 있나 어 이거 진짜 각도 개 같네 진짜 여기서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지 이게 각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맞춰야 돼 저것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길이 없어요 간단한 듯 하면서 어렵네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좀 가르쳐 줄까 아 가르쳐 줄 줄 줄 라나 라나 저것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어 네 저것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Gloria 진정한 듯 세상에서 계속 sortathe horn α that can be heard through the whole world an odien will speak with the severed head of nimiya which gives them good counsel the land of the giant willスカイモ with the sound of their army on the move the gods will assemble Crowaged, nfreiz.'uni com, fracoazigerfish the frost巡 Guess mucho the Midgard serpent's will turn up the waves eagles will scream and tear the corpse with the yellow bones the ship of the dead will set sail 이걸로 한방에 한다 그렇지 어? 좋아 됐고요 그럼 저기를 아이씨 잠깐만 저건 또 반대편이잖아 으이씨 와 아니 저것만 하는게 아니야 저거 저것도 해야되고 요것도 해야되잖아 거기 사자 아이씨 헉 어떻게 할까? 내가 할게 어떻게 할까? 내가 그냥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을거야 그냥 내려가는 건 아닐거야 제발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지라 혈랑과는 못도лись 조금만 죽을 수 없어 에어로드가 얼마나 known 헬로드가 무슨 일이야? 헬로드가 뭘까? 그녀를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아니야! 그녀를 죽었을 거야 어딨라와 가. 그녀를gren지 너 그녀래의 그녀를 들어 그녀를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이 길이거든. 이 길인데 반대편에서 해야 된다. 그럼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럼 여기가 반대편인가? 이러면 다시 내려가는 거잖아. 여길 내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외바인 스멀다. 헬라아. 주 pan과 begins 새벽에 땅을 걸어가는다. 헬라아. 그리 깜짝이야. 그리 깜짝이야. 그리 깜짝이야. 그리 깜짝이야. Lydia는 그냥 나 공격해왔서 해야 한다. 몇 개가 이렇게 길게 출해. 그리 깜짝이야. 잠시 후 마지막으로 갈래가 돼? 그녀가 없지 그러면 헬라가 둘의 마음을 챙겨야죠 그녀가 죽을지 헬라는 다는 거일지 만약 헬라가 없다면 헬라가 죽을지 저 흔한 걸 죽을지 아... 릴라가 죽을지 진실해 헬라가 헬라가 죽을지 헬라가 죽을지 헬라가 죽을지 딜리언 딜리언 이들 바로 뭐이 될지? 선와와는 또다니한테 겪을 수 있어 다니스는 여전히 가져 빼고 그들은 안전하겠어 그들은 이럴 수 있을지 그들이 날obyl에 남dam 수 있을지 그들은 위험할 수 있을지 그들이 이럴 수 있을지 그들이 자신을 따비 그들이 할 수 있을지 그게 어떤 방법은? 나의 공부에 있는 공부, 여기있어 아 머리 좋아지겠다 난 천재가 될 거야 역시 MIT야 이 정도면 평탄은 치는 거지 내 나이에 아 근데 이동이 너무 길어 그리고 얘 너무 전력 칠 수가 없어 이게 이 게임의 단점이야 너무 동선을 길게 해놨다는 게 나와 얘들아 깜짝이야 아이씨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이거 두 명 너무 하지 않냐 헐 한방에 헬메 죽으면 안돼 한방에 죽으면 안돼 좋아 랩놈이 말아주지 랩놈이 말아주지 랩놈이 말아주지 랩놈이 말아주지 랩놈이 말아주지 랩놈이 말아주지 모든 종류의 그리스도 설타를 그리스도와 함께 랩놈이 말아주지 랩놈이 말아주지 랩놈이 말아주지 랩놈이 말아주지 그리스도가 열어줄 저 문을 열면 내 남친의 영혼을 구하고 세계 평화는 지켜지며 이 세계는 안정을 찾고 오딘과 나는 악수를 하고 내가 검을 중고딕나라에 팔면 끝이다 그래도 쇼컷은 만들어 놨네 쇼컷을 만들어놨네 가자! 안되요 네, 쟤를 잡으면 별 수용이 없어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넥이 쟤나많에 으아아압 좋아, 아 간공격이 진짜 답이네 우와, 이 새끼 젤나많에 나온다 진짜 넘어간다 진짜 정신 못차리지 아 더 빨개졌어요 아 진짜 너무 많이 나온거 아니냐 아 더 빨라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아 더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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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 아 더 빨라 엘라의 길은 엘라 아... 알 수 있겠어 아... 어디 가고 가 아... 저건 뭐지 어... 저건 뭐지 저희에요? 우리 뭐지 or 우린 죽음 우리 죽음 우리 죽음 우린 죽음 한일 죽음 아무것도 죽음 그리고 모두가 다가온 적은 어느새는 죽음 우린 죽음 우린 죽음 세나와 그 사회의 왜 일령이 두려워 아... 세나와 우리에게부터 죽음 그리 cruel 그들 죽음 아 답답하네. 뛰지도 못하고 잠깐 근데 저게 뭐지? 이거 통과면 얘네들이 하나씩 떠나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please stop! you'll never come back if you go there there is nothing to go back to we only have each other now don't abandon me everyone suffers they were right about me listen to me not to them they were afraid like children scared of the dark so I was they had monsters to fill the void but it wasn't real they were real they were real they were rea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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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y no no ma no sorry no thank you